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차 데이터와 행렬에서 행렬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연산법칙은 벡타의 연산법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벡타가 행렬의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렬의 연산법칙에도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A행렬과 B행렬을 더한 것은 B행렬에다가 A행렬을 더한 것과 같다 또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A행렬에다가 B하고 C행렬을 더한 것을 더해주는 것은 A와 B행렬을 더한 것을 C행렬에다가 더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 또 행렬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A에다가 B행렬을 곱한 것을 곱해주는 것은 A, B행렬을 곱한 것에다가 C행렬을 곱해주는 것과 같다 또 분배법칙 행렬에 대한 그리고 또 행렬에다가 1을 곱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다 하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성질들이 행렬의 연산법칙으로 소개됩니다 실제 예를 다뤄보도록 하죠 두 행렬 A, B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또 행렬 C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행렬 A, B를 더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들 1과 0을 더하니까 1, 3과 1을 더하니까 4 하는 식으로 각 성분을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행렬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렬에다가 스칼라베 해주는 것은 그 스칼라 2를 각각의 성분에다가 곱해줘서 만들어지고요 이 행렬 A와 C를 곱했다고 한다면 이 2x3 행렬과 3x2 행렬을 곱했을 때는 이것 곱한 것 이것 곱한 게 이 자리에 오고 또 첫 번째 로우에 두 번째 컬럼을 곱한 것이 이 1, 2 포지션에 오고 그리고 이 2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곱한 것이 이 2, 1 성분에 오게 됩니다 그런 곱셈 성질을 활용해서 A, B, C 행렬을 정의하고 A, B 더한 행렬을 프린트해라 또 A에다가 두 배 한 행렬 2A를 프린트해라 또 A하고 두 행렬 곱한 행렬을 프린트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A, C 또 2A가 다음과 같이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사실은 이런 연산을 다 할 수 있고 행렬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죠 예제 4에서는 행렬과 스칼라를 2미로 생성하여 행렬의 덧셈, 실습의 곱셈을 한번 확인하시오 하는 그런 예인데요 랜덤하게 정수상에서 4x5 행렬을 엔트리들을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서 뽑아서 랜덤하게 만들어서 프린트하라 또 B도 마찬가지로 4x5 행렬을 마이너스와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자연수들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만들어내라 하는 명령어를 준 겁니다 뭐 하는 식으로 행렬 A, B, C를 다음과 같이 만들고 K를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서 그 행렬을 프린트하고 그 프린트한 행렬들의 스칼라베와 벡타 행렬의 에디션 그 다음에 두 행렬의 프로덕트 A, C를 구하라 하면 다음과 같이 랜덤하게 4x5 행렬과 4x5 행렬, 5x3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K는 마이너스 1이 랜덤하게 뽑혀졌고 그 다음 A, B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성분들을 더한 행렬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도 해주면 원대 행렬의 성분매 다 마이너스 1인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A하고 C를 곱한 행렬인 5x3 행렬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의 행렬도 여러분들이 7x7이라든지 10x10 행렬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렬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교재에서 보시는 큰 사이즈의 행렬들을 A하고 B, C에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연산을 시행해 보셔서 Q&A에서 공유하시면 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행렬의 연산 법칙의 예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이 어떨 때 체중, 혈압은 어떨까 한다면 이렇게 이런 벡타가 입력이 되면 그러면 이런 아웃풋이 벡타로 나온다고 한다면 1x3 행렬에다가 3x2 행렬을 곱해서 1x2 행렬 또는 벡타가 나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벡타가 들어가서 벡타가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된 함수가 바로 행렬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행렬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선형대사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보통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체중이나 혈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맞으면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추측해내는 이런 행렬을 이런 행렬을 많은 데이터로부터 생성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인공지능들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이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 데이터들로부터 생성된 이 행렬이고 여기에 사용된 내용이 행렬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렬 연산을 실제로 코딩을 한다면 행렬을, 벡타를 주고 행렬을 줘서 그 벡타를 곱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만약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면 이러이러한 식의 처방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들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측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